좋은 시간 보내시면서 저희들과 함께 재미있고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다음 곡은 자바자이돌 들려드릴 건데 이 노래가 이제 맥심 카페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하실만한 노래거든요. 이 노래 하나는 이렇게 가끔씩 따라 불러주시는 분들도 될 것 같아요. 자바자이돌이라는 노래 두 번째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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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